고령화와 함께 과민성 방광질환 환자가 늘고 있지만 기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과민성 방광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발견해 약물 개발 등 과민성 방광질환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민성 방광질환. 신경과 근육 요인과 더불어 요로상피조직의 반응체계 변화로 발생한다고 알려졌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는 항콜린제나 아드레날린 등 방광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이 쓰이지만 합병증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건하 박사팀이 충남대병원 신주연 교수팀과 공동으로 요로상피조직에서 과민성 방광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발견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노화에 관련된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과민성 방광질환에서 많이 발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물정보와 기법 등을 활용해 과민성 방광질환 유발 원인인자와 함께 치료와 진단후보 단백질을 발굴한 겁니다. 항콜린제 약물과 아드레날린 약물은 변비와 시야장애, 고혈압,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36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질환의 원인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약물들을 이용한 신규 치료제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약물의 한계점인 절박성 요시근과 절박성 요의 같은 것들을 좀 더 억제해 줄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약 치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번 연구성과는 단백질 제약 분야 세계적 권위지 분자세포 프로테오믹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